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전력제한 해제와 메모리 오버 B560B에서 11세대 CPU를 사용했을 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안 올려드렸더니 10세대 걸 그대로 가져와서 11세대에 적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적용이 잘 안될거에요. 11세대는 메모리 오버 수치도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꼭 이 영상 보고 따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수스랑 에즈락 두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기가바이트랑 MSI 보드가 없기 때문에. 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전력제한 해제와 램오버. 전력제한 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딜렉트키를 눌러주세요. 전원 넣자마자. 그러면 이 화면에 들어와요. 딜렉트키를 열심히 누르면은 기본 화면이 이거거든요. UEFI 바이오스 유틸리티 이즈모드입니다. 이즈모드에서는 손대기가 좀 애매해요. 옵션도 몇개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F7번 눌러주세요. F7번 누르면은 화면이 어드밴스 모드로 바뀝니다. 어드밴스 모드로 바뀌었을 때 시스템 랭기지. 그러니까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냥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하는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메인 말고 바로 옆 항목인 AI 트위커를 마우스로 클릭하든 아니면 화살표께 누르든 넘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모든게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건 전력제한 해제입니다. 렘오바 아니에요. 전력제한 해제는 이거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이 AI 트윅에서 쭉 내려가서 CPU 파워 매니지먼트 들어가주세요. CPU 파워 매니지먼트에서 CPU 코어, 퀄리티 리미트 맥스 그리고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미트, 쇼트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미트 이 세가지 항막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차례로 뭐 CPU 전력제한 최대치 그리고 파워를 당겼을때 긴 시간동안 제한치 짧은 시간동안 제한치 두가지 이렇게 있는거거든요 이 세개를 25575 225.75입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4095 넣어주시고 4095 넣어주시면 되는데 수치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귀찮으면은 9,4개 적어주면 돼요. 9,4개 적어주면은 이 보드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에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수수는 얘가 255.75 그리고 4095, 4095 이렇게 들어가요. 딴 항목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요거 3개만 손대고요. F10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거든요. 그러면 전력제한 해제는 끝이에요. 근데 전력제한 해제 말고 또 저는 램오브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테니까 램오브 하실 분들은 요 다음 항목도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력제한 해제는 여기서 끝. F10 누르고 나가면 끝인데 나가지 마시고 램오브 하실 분은 다시 뒤로 되돌아가서 ESC 눌러도 돼요. AI 트윙 모드에서 위에 메모리 컨트롤러 요 부분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기어1, 기어2로 11세드는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번째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컨트롤러 1대1 동기화하고 밑에꺼는 맴컨이 2가 되고 메모리 클럭이 1이 되는 1대2 동기화에요. 기어2가 레이턴시가 늘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좀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아주 고클럭 메모리 오버할 때나 쓰는 거고 1대1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메모리 쓰시든 웬만하면 1대1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2가 1대1보다 이득 보려면 대략적으로 4600 이상 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1대1로 맞춰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렘 프리퀸시라는 게 있는데 요게 보드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66 쓰시면 돼요. 3466은 어느 보드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700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라이덴 시스템에서는 3700 해보고 안되면 3466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인텔 12세대는 3700이 거의 안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10개 중에 3개 이렇게 들어간 수준이라서 3466으로 두시고요. 심지어 이것도 안되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33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튼 3466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디렘 타이밍 컨트롤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가 메모리 타이밍인데요. 보통 제대표준이 22, 22, 52거든요. 요거를 라이젠 때 쓰던 그 램타 18, 21, 44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넣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CR을 2T로 하지 말고 1T로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18, 21, 44, 1N 요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도 다 조절했어요. 남은 것 뭐가 있습니까? 메모리 오버를 했으면 메모리 전압을 바꿔줘야 되겠죠. 기본 전압이 보통 1.2, 1.21정도 잡혔을텐데요. 여러분이 엔다이 메모리 사용하고 계시면 1.25에서 1.27정도로 넣어주시고요. 그 외에 CD2다이 메모리 마이크로 메모리는 1.32에서 1.35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 다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상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바꿨으면 이제 F10번으로 나오시면 돼요. 나머지 전압을 손 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버를 높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SA나 IO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꾼 항목이 맞나 잠시 보고 지나갈게요. 자 메모리 컨트롤러 1.1로 했고 클럭은 3, 4, 6, 6을 했고 램타는 18, 21, 24, 24, 1T로 했다. 전압은 1.35로 했다. 전력 제한 해제했는 거는 여기 목록에 뜨지는 않네요. OK 누르고 나가면 이제 부팅이 되겠죠. 저장하고 나가게 할 때 부팅하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원래 좀 늦으니까 윈도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CPU지에 들어가서 딴 거 볼 필요 없고 여기 언커버 프리킨시는 캐시 클럭이고요. 맨컨 컨트롤러 이걸 보셔야 돼요. 맨컨 컨트롤러가 디램 프리킨시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1대1 적용이 된 거고요. 기어 1모드 거기에다 여기 곱하기 2 하면 여러분 넣는 클럭이 돼요. 3, 4, 6, 6 그러니까 1, 7, 3, 0이네요. 대충 3, 4, 6, 6까지는 안 돼도 3, 4, 6, 0 정도는 되네요. 얼추 비슷하겠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램타도 18, 21, 21, 24 거기다 1T로 제가 넣는 게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얼 채널도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메모리오버가 성공한 겁니다. 전력자 해제도 된 거고요. 물론 전력자 해제는 특별히 항목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끝! 아수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즈락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즈락 램오버가 조금 더 불편합니다. 에즈락이고요. 보드는 B560M PRO4입니다. 여러분 인기위에 사는 그 제품 바이오스 버전은 1.4 버전인데요. 여러분 이 버전에서 이번에 나오는 베타 바이오스 바꾸면 저는 항목이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똑같을 테니까 이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즈락도 딜레이키 딜렉트키 딜레이가 있참 딜렉트키를 누르다 보면 이 화면에 들어가지는데요. 이게 이즈모드예요. 이즈모드니까 어드밴스 모드 이 위에 있는 거 눌러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F7번을 똑같이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어요. 메인 화면에 손댈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OC 트윅으로 넘어가주세요. 아까 뭐 ASUS AI 트윅하고 똑같은 목록입니다. 여기서 CPU 컴플리케이션 항목을 들어가주세요. 누르고 내려가면 쭉 끝까지 가야 돼요.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면 듀얼 타워 부스트라는 항목 바로 아래 숫자가 쭉 있어요. 이거 ASUS와는 똑같죠? 롱 디레이션 파워 리미트 셧 디레이션 파워 리미트 시필 코어 퀄리티리 리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전력을 땡겼을 때 리미트 긴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때 리미트 거기에다가 CPU 전력 리미트 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CPU마다 다른데 여러분 아마 너보면 200 들어갈 수도 있고 175 들어갈 수도 있고 170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이랑 CPU 다 달라요. 어쨌든 999 치면 기본 설정에서 들어가 있는 최대치가 들어가집니다. 보드에 따라 달라요. 바이오스 버전이랑 다르고 셧 하고 롱에서 999 치면 4095-875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CPU 커리티드 리미트는 2575까지 아수수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롱만 다르게 되겠죠. 이 롱이 4095가 안 나와요. 9바전 바이오스에서는 4095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지금 물건 받을 때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 1. 몇인지 모르겠어요. 1.4인가? 1.4? 1.4 맞네요. 1.4에서는 이게 170 175 200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거 바꾸고 싶을 거예요. 맞죠? 저거 바꾸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는 타워 듀얼 타워 부스트를 이거 켜서 이거보다 더 높게 주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전력제한 해제에 대한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걸 추천드리는데 혹시나 나는 4095 꼭 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디스에이블되어 있는 거를 이네이블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추가 항목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70이든 175이든 200이든 저거 풀리는 것까지만 넣고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전원 본드 때문에 자 이걸 이네이블를 하면은 추가 항목이 생깁니다. PL1, PL2 뭐 이럴수도 좋겠죠. 타워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서 타워는 손댈 필요 없고 PL1, PL2 적혀있는 항목들만 9999 9 4개를 적으세요. 그러면 4095, 875로 냈다 바뀔 겁니다. 이게 전력제한 해제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아까 롱드레이션 다 안 풀렸던 거 있죠. 그것도 4095로 최대로 풀린다 보시면 돼요. CPU 뭐 코어 커리티드 리미트는 아까 미리 풀어뒀으니까 255.75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러면 전력제한 해제는 풀 수 있는 최대치로 다 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자에 이거 타워를 켜기 전에 풀리던 만큼만 풀고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전원부의 스파클링을 따라해 줄 때만 이렇게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전력제한 해제는 여기서 끝이니까 이제 F심 누르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전력제한 해제 된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난 추가로 레모버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뒤에 거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EXC 누르고 나오셔서 D-RAM 컴피기레이션 들어가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기본 3200 메모리 꽂았으니까 3200이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클럽을 바꿀게요. 아까 국민오버 3466 정도가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엘저럭보드는 3466 다음에 P1.4 바이오스에서는 바로 3733이 돼요. 중간에 없기 때문에 레모버 하기가 상당히 버겁거든요. 근데 최신 버전 바이오스 지금 베타 버전일 텐데 그거 업데이트 했으면 3600이 생길 겁니다. 근데 3600도 잘 안되니까 3466으로 오버를 하세요. 3466 넣으시고요. 그리고 D-RAM 기어 모드라고 있어요. 기어1 기어2가 있는데 기어1으로 해야 맨칸하고 메모리 속도가 1대1로 동기화되면서 레이턴시가 좀더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게임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에요. 기어1로 바꿔주시고요. 기본 설정 오토로 두시면 I5는 기어2로 되어 있어요. 자 18 21 44 1 넣으면 됩니다. 어디서 마이보던 램타인데요. 네 제가 보통 AMD 메모리 오버할 때 E-RAM 타너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영상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건 손 닿을 필요 없습니다. 18 21 44 1 넣고요. EXC 누르고 나오시고 화면이 너무 팍팍 넘어가네요. 그 다음 이제 볼티지 컴피기레이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클로 오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메모리 전압만 손 대시면 됩니다. D-RAM 볼티지요. 이게 1.2V가 기본 설정이거든요. 여러분이 MDAI 메모리 사용하고 있다면 1.25 정도만 넣어주세요. 1.25 아니면 1.27 정도까지 그리고 CDAI EDAI DDAI 삼성 메모리 아니면 마이크론 메모리 쓰고 있다면 1.3에서 1.35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넣고 난 뒤에 F10번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가 뜹니다. F10번 그리고 본인이 바꿨는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세이버가 나갈래? 물어보는데 뭐 램 전압 바꿨고 CPU 전력 공급 리미트량 바꿨고요. 타워 부스터 들어가서 4095, 4095, 4095, 4095 바꿨고 메모리 타이밍 18 21 44 1T 다 바꿨고요. 거기다 D램 속도 3466에 D램 기어 모드는 기어 1로 바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빠짐없이 바꿨으면 저랑 똑같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팅이 평소보다 좀 늦게 되면서 윈도우로 진입을 할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늦습니다. CPU G 다운받으셔 다운받으셔서 실행해보면 자 맨 컨트롤 맨 컨트롤러랑 D램 프리킷이랑 똑같이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D램 프리킷에서 이 DDR 메모리니까 곱하기 이해하시면 내가 원하던 클럭이에요. 대충 3460 정도 되었죠? 뒤에 10 정도까지는 오차가 원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원한 거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램타 18 21 21 44 1T 이것도 내가 원했던 거 그대로 들어갔다. 가끔 언커 프리킷 씨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이거는 캐시 캐시 클럭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오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자 해제도 끝났겠죠. 이게 마무리 끝이에요. 쉽죠?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쓰시고요. 메모리 오버가 정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쳐도 그래도 가끔 너무 잔내기 심하면 그건 메모리 오버 실패 증상이니까요. 아니면 블루 스크린 너무 자주 뜨거나 그럴 땐 클럭을 조금 더 낮춰서 써보세요. 물론 3466 바로 밑에 3333 아니면 3200일 텐데 메모리 오버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이 3200 메모리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200 메모리는 기본이 어떻게 되어있다? 기어 1이 아니라 기어 2로 되어있는데다가 그거 기어 1로 바꾸고 메모리 타이밍도 20, 20, 50이었잖아요. 그걸 18, 21 44로 바꿨으면 메모리 타이밍도 좀 조여지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은 올라가요. 똑같은 클럭이라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설정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SI랑 킥바꺼 제품에 영상이 없는 건 좀 아쉽겠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혹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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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